대성재 바보 대디가 없어서 다행이야 2만년의 10 아재판독기 추억토크 윤대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있는지 ST에서 실제로 나온 물건부터 볼까요? ST가 뭐예요? 스튜디오에 작가님 와보세요 작가님 와보세요 와보세요 바보? 바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똑바로 써주세요 스튜디오 퀴디님 체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어 죄송합니다 졸업앨범? 졸업앨범? 난 중학교가 나오는데 괜찮아요? 앞에만 둘째만 가르쳐주세요 손가락으로 제 개인정보는 정보 아닙니까? 안되겠어요 작가님 이따 봐요 작가님 와보세요 안되겠어요 작가님 이따 봐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도 뇌 스튜디오 인간 위대 맥시 맥시